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식구가 많아요 모두 6명이지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원으로 소풍 가는 날이에요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무가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알록달록한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화 박수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모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동생, 오빠, 엄마, 아빠, 막내동생, 그리고 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풍은 참 즐겁답니다